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빨리 와 빨리 와 못 오는 줄 알았어? 나도 못 오는 줄 알았어 고생했어 여기 계속 오빠 이거를 쓰고 오르면 덜 부끄러워 그래 오빠한테 이거 그냥 오빠한테 야 8시 20분 8시 20분 그럼 이렇게 성격이 멜로드 피 자 일본 호의 마피아를 검거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일본 호의 마피아를 검거하시기 바랍니다. 나도 먹어볼래 아 잘 써 스윗가 이야 아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네 진짜 그럼 배우면 해야지 너만의 살아가야 이거 누구였지 원래 너만의 살아가야 연속인데? 아니야 나 아니야 했어 형이야? 너만의 살아가야 지난날은 아무 계획도 없이 지난날은 아무 계획도 없이 지난날은 아무 계획도 없이 지난날은 오직 그것만 해왔다 지난날은 오직 그것만 해왔다 지난날은 저러워 이렇게 지난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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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